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나한테.. 감사합니다 다른 것.. 뭐 할까요? 노래요? 노래 뭐..뭐 해드릴까요? 진짜!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후영이 뭐였죠? 후영이 모든게 성렬지 혼자서 바라던 맘이 하나 둘 이뤄질 날이 내겐 소설같아 너를 만날 기적 가자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저녁 드시고요 네 알겠죠? 대답 한 번만 크게 해주세요 알겠죠? 감사합니다 또 봐요 우리 아마 또 어떻게 반대로 바로 찢어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또 얼른 뵙겠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저녁 드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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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수야 연말에 혹시 볼 수 있어? 아.. 안돼? 가요 안녕 가요 안녕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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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